히힛 잊지 마세요 ㄷㄷ 에이 거점이 점령되었군 상대편이 기선을 제압했네 상대편이 기선을 제압했네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세 B 거점이 점령되고 불꽃이 사라 났네 에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에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불꽃이 살아났네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낼게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함락시켰고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! 대단한 거 맞습니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C 거점이 전명되었군 도움말씀 히힛 비거점이 점령되고 불꽃이 살아남고 사냥감은 바로 자네야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어쩜 어드렌디지를 차지했군. 적군이 C 거점을 함락시켰면 불꽃이 살아났네.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내게 3분 남아도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 승리는 자네 거야 승리를 진출하게 늑대들을 쉬게 하세 3분 남아도 더 잘 잡았을 것 같다 1분 남아도 계란들을 더 잘 잡고 3분 남아도 쌀이 모아진 것 같다 2분 남아도 계란들에게 도움라 1분 남아도 계란들에게 도움라 1분 남아도 최적의 빗이 강철 군주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미래는 자네에게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군.